됐죠? 지도 안 보고 바로 갈게요. 아, 월드 랜덤. 됐죠? 바로 갑시다. 대칭형으로 만들어도 좀 틀어지더라고요. 이유는 모르겠는데. 진짜 이유는 모르겠어요. 대칭형으로 만들어도 가다 보면 아주 조금씩 틀어지더라고요. 왜 그런 걸까?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파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응, 맞아. 파도, 파도. 파도, 상어.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가다가 파도, 상어 걸려버리면 나 친구가 없으면 완전 돌아가면 되는데 모르는데니까 진짜 자기도 몰라. 그게 문제야. 맞아요. 보급품? 아, 이거 에픽 버전이라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. 스팀 버전에는 보급품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좆고, 좆고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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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그러니까 가까운 섬 위주로 이동을 해서 아, 근데 문제는 이제 해보는 질문은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스 찾아야 되잖아요. 아아... 빨리 갑시다. 자! 바로 떨궈주고 버릴게요. 그냥. 아이씨. 버려. 자, 됐죠? 버렸어요. 버려버리기. 버려버리기. 자, 일단. 가까운 섬 갑시다. 어쩔 수 없지, 뭐. 갈매기가 있네요. 자, 됐고. 갑시다. 빨리 가자. 아우, 잠깐만. 맥주 한 잔 했더니 쭉, 쭉. 알따따라 하네? 잠시만. 고개도 알따따라 하네? 아우, 참. 오, 어지러워요.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나 어지러워. 아우, 흡수가 너무 쫙 떼는데 지금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지금 보리차를 먹었더니 어우, 흡수가 너무 쫙 떼는데 어우. 갈매기가 좀 안될걸요. 이거 상급이라 상급 좀, 뭐죠? 다는 게 좀 심하게 달아요. 그래서 먹는 거는 지금 지금 만땅이지만 어우, 쉽지 않을걸요. 일반하고 생각하면 안 되죠. 일반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피가 차는 게 어, 거의 풀로 차지 않으면 피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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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나 막대기. 아니, 나 술 먹지 않았어요. 전 보리차 한 번 먹지. 뭐, 술 먹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. 전, 뭐, 건전한 방송을 지하하는 사람이에요. 항상. 너무 건전해, 너무 건전해요. 비상식량은, 뭐, 원래 잘 안 먹습니다. 비상식량은. 자, 어. 아, 왜 안 돼? 아, 끊었구나. 다 있잖아. 아, 레벨이 안 되나요? 아, 레벨. 아, 그치. 이건 레벨도 늦게 차죠. 레벨도 늦게 차지? 왔다, 왔다, 왔다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일단 한의하고. 쓱, 돕시다. 아, 죽소, 저, 저. 자, 이미 수용됐고요. 어우. 그러게. 이거 쓱, 돕시다. 섬에 뭐 있나? 별건 없네요. 응? 큰, 큰 고기만 먹기? 아, 계속 사냥을 하자고? 아,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만 해도 시간이 열 몇 시간 걸릴 건데. 여긴 안 할게요. 여긴 안 하고. 자, 이제 바로 그냥 땜봉 만듭시다. 파밍을 좀 할게. 저기 좀 갔다 올게요. 땡큐.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?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? 이거 왜 버려? 잠깐만. 두께 해버리나요? 두께 해버려. 두께 해버려. 자, 됐고. 끝. 라벨 마커는 별로 필요 없어요, 사실. 어... 쓴대 없는 거 주네. 망치나 이런 거 주지. 자, 쎄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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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에 꽤 부족합니다. 생각보다. 일반 모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, 이건. 어... 물도 그렇고. 지금 이제 먹어줘야 돼. 이제 하나씩 먹어줘야 돼요. 이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, 진짜. 회복이 못해, 회복 못해. 어, 봐따, 오지없다. 큰일 났다. 이거 공복에 먹었더니 흡수가 쫙 되네. 자, 됐고. 바로 배를 만들게요, 그냥. 빨리 줘서, 빨리 줘서. 배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다, 지금. 음... 이사... 아, 아, 살. 아, 살. 아, 제대로 엔딩 보는 건 못 보겠다. 역시 우리 시청자들 다 다워요. 그래. 엔딩 보는 꼴은 못 보겠다. 약간 그런 거죠. 아, 하. 좋지, 그런 거. 실패를 말하는 마음. 더 뭐 할 거 없죠? 파밍 다 된 것 같고. 어, 이제 몇 시야? 오후 1시? 흐흐흐. 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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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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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문제는 창이 없어요. 창이 없어서. 어... 좀 무섭긴 한데. 아, 상어 만나서 만나면 진짜 큰일 나. 지금 피. 흐흐. 흐흐. 아, 일단 무조건 무조건 챙기고 일단. 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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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거 필요 없다고. 이런 거 필요 없다고. 망치, 망치. 흐흐. 흐흐. 흐흐흐. 흐흐흐 흐흐. 흐흐흐. 실패. 하하하하하하. 흐흐흐. 자, 망치가 안 나오네요. 아아. 아 이거 망치로 저거 잡을 수 있나? 자 와주고 떨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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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섬유잎 일단 두 개 만듭시다 하나 자 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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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린다운 해 자 뭐 있나 볼게요 제발 뿅 아 나 저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저기 저기 가볼게요 아 일단 일단 봅시다 뿅 아 이건 일단 챙기고 자 pp나요 p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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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pp가 있었던 것 같은데 pp 없나 pp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됐고 아 저기 안 갔다 왔나 내가 갔다 온 거죠 저기 아 갔다 온 거고 돌아가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아 별게 없는 것 같네요 자 갑시다 네 저 벌써 지금 약간 날딸딸 해가지고 보리차가 요즘에 좀 독하네요 큰일났네 망치가 안 나왔어 망치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냥 pp 봤어요 여기 여기 있죠 일단 그래도 따놓을게요 따놓고 어 혹시 모르니까 아 냅시다 일단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일단 내려놓고 자 내려놓고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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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돌 자 좋아요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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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무 일단 문제 자 망치가 없죠 망치가 없으니까 일단 만듭시다 어쩔 수 없어요 아 됐네 됐군요 자 발휘가서 그거 가져올게요 부표 부표 지금 되나 부표 되나 봅시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아 안돼 부표가 안돼요 자 이러면 난감해지지 부표가 안되는군요 패 패 패 패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쇼 Corp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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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어 요것도 돼 방향타 자 상판 아 이게 레벨이야 이게 미치겄네 저게 레벨이에요 아 땜목 돛 상판이 있어야지 돛을 하지 상판도 없는데 무슨 돛을 미치겄네 음 어쩌었군요 아 일단 지워놓읍시다 아 만들어집니다 땜목 만들어져요 일단 나무 좀 더 해야겠죠 나무가 너무 부족하네 자 피 어휴 뭐야 물 물 작살났네요 자 됐고 어디갔어 어디 어디갔나요 야 나무 어디갔어 아 참 나무 어디간거야 여기구나 아이고 왜이래 왜이래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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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아 너 걸렸어 으이짜 미치겄네 그쵸 저랑 같이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벌써 어 이거 뭐지 이거 엔딩을 한 대여섯 번은 최소 봤으니까 본거만 해도 고수예요 본거만 해도 고수예요 보신거만 해도 고수니까 이미 둘 셋 넷 자 목마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큰일났네요 일단 하룻밤 여기서 나기 싫은데 아이 참 빨리 만들어서 가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상판 아 이게 또 레벨이야 미치겄네 아이 진짜 미치 왜 저게 레벨이요 아니 필요 없고 자 킨들링 어디갔나요 어디죠 아 그냥 바로 배만 들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제발 제발 좀 제발 좀 아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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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모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일반 모드에서 바로 그냥 배만 들어서 가는 게 가능한데 뭐 지금 물 없어 물 없어 물 없어 그리고 손바닥 까지는 게 문제니까 지금 불이 중요하지 불이 중요하지 그럼 두 개 음 회복 기반 아 좀 아쉽죠 자 옮겨 옮겨서 여기다 올려놓고 옮겨 놓고 갑시다 또 목도 잠기네 아 큰일났네 자 됐고 나무 없죠 나무 없어 나무 많이 한 거 아니었나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봅시다 자 자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아 야 비켜봐 코코넛 먹게 내일 가면은 내일 되면 저기 뭐 부표 하나 있으니까 부표 하나 가서 해봅시다 됐고 들고 가 쉘트 안 만들어요 쉘트 안 만들어 안 쉬지 안 쉬어 안 쉬어 몇 개여행인가 자 봅시다 지금 버전에 따라 좀 다르죠 그게 짠 14개네요 14개 안 돼 어 박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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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잤나요 잠깐만 박쥐 안 잤나요 날라갔네 에이 박쥐 안 잤나요 박쥐 안 잡으라고 했더니 없네요 야 물 큰일 날라갔네 야자수 천천히 먹어줍시다 갑쥐 안 잤나요 안녕하시오 흠흠 주변 흠흠 주전 자리 안 돼 주전 아, 걸렸네, 아이차. 셋, 넷, 다섯. 아, 삼국제 보고 싶으시다고요? 알겠습니다. 삼국제 슬슬 한번 할 때는 되긴 했어요. 세계를 마시겠습니다. 들고, 그리고 가지고. 상판, 짠 뭐야 없군요 자 뿅 됐고 어 쯔 뭐야 떼목돋 망치 어디갔나요 망치를 내가 벌어버리네 자 됐고 아 끈 끈끈끈끈 아 끈없나? 어 있잖아 자 됐죠 이쪽에 하나 더 만들고 바로 갑시다 뒤로 하나 더 만들면 좋겠네요 1대1도 하나도 돼요 하나도 돼요 하나도 됩니다 하나도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즐기고 있습니다 삼국제도 해야되는데 생존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해주신 것도 있어서 네 그것도 있죠 제가 즐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또 좋아합니다 나름 또 걱정해주시는구나 또 감사합니다 또 끈이 없네요 끈이 없어요 끈이 없으니깐 잠깐 큰 파밍 좀 갔다옵시다 오 오 나 났구나 이거 내가 안 먹었구나 자 셋 오 넷 다섯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죠 하나 아 아 육하 열매는 그닥이고 아 아 아 아 리젠 간격도 줄어요 네 더 다 리젠은 더 잘 안됩니다 자 됐고 하나 더 자 상판 아 네 개 네 개 없네 가죽꾼이 없네요 가죽꾼이 없네요 다 보이고 다 다 다 다 다 되지 고 보컬스 Yeah 그 자리에서 끝마 뒷기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4개 가 딱 맞아 떨어지 됩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3개 들고 있고 2개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하나만 되고 하나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찾으려고 해요. 진짜 안되면 찾아야 되는데 감자 언제 먹었지? 나 감자 언제 2개나 먹었어? 혼낭하네? 자 이번에는 헬기를 쓸 일이 있을까? 헬기를 쓸 일이 있을까? 헬기를 쓸 일이 있을까? 모르겠네. 가볼게요.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. 그니까 자 또 됐고 또 됐고 몇시야? 새벽 1시 밖에 안됐네? 워터스티브를 만들어 줄까? 자이로콥터를 안 만들어도 되겠죠? 별로 사실 그닥 유용성이 있진 않아 자이로콥터가 이제 그냥 재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닥 유용성은 사실 그죠? 그닥이라 지금 아예 가버릴까? 앵커도 될 것 같네요 앵커를 하나 만들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이로패스 합시다 앵커가 자 돌 아 끈 6개 끈 6개 끈 6개가 될까 모르겠네 자 하나 둘 자리가 없으니깐 어 어 여기서 끈 6개를 찾는건 좀 무리겠죠 네 무리니깐 가서 합시다 가서 하고 그냥 이동을 할까 일단 더이상 여기 건질건 없을 것 같은데 끈이 좀 필요하긴 한데 하나 있고 저 뒤에 하나 둘 수 있죠 그거 하나 놓으면 되고 아 아 헬기타면 나신반보이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헬기타면 나신반보이 자동 그러면 하하하하 자동 자동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버렸네 자동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진거야 이거 우리 원래 안그랬잖아 왜이렇게 냉정해졌어 그냥 뭐 넘어가면 되잖아 아 잔인하는 사람들 진짜 딱 탔으면 타면 어 이거 왜 보이지?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아 웃겼다 근데 어디갔나요? 아 이거 워터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워터스틸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물이 딸리는데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네 맞아요 안 자랍니다 나무는 안 자라요 요고 요고 야자손은 더이상 자라지 않아요 어 뭐야 어기 뭐기 아 귀하죠 귀한거 자 섬잎이랑 요고 요고 요런거 있잖아요 요 나무 조그만한 나무 있잖아요 고런건 자라요 아 조그만한 나무 리잔 됩니다 네 아 이거 만들어주고 나무가 너무 많은데 음 음 쉘터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? 어 이거는 진득하게 녹아다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 진득하게 녹아다가 안 되는 게임이죠 요거는 자 고기 일단 뭐 치우고 자 여기 물이 문제죠 역시 음 아 너무 너무 여유로운데 너무 여유로운데 아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먹을 수 있나요? 비상식량 일단 이이샤 할거 생각합시다 자 자 돌 어 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돌이 또 중요하죠 넷 자 하나 둘 셋 넷 더이상 뭐 캘게 없죠 이거 이거 안 Advance 이거 안 콩나무 이구나 흑 망치 날라가 버렸네 흐흥 하하 망치 날라갔어 하 가죽끈이 없으니까 망치가 날라가버리네 그냥 자 하나 둘 자 됐어요 어 감자 감자 이거 쓸 일 없겠지 뭐 모터로 달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모터가 그다지 유용성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어 자 자 박쥐 잡았다 박쥐 잡았다 박쥐 잡았어 박쥐 잡았어 그리고 배트맨 자 배트맨 배트맨 먹어주고 자 아 자 배트맨 에 한잔 배트맨 안주 아 감자요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근데 저 먹어본 적은 없어요 감자는 이제 보통 어 그거 용도로 쓰니깐 먹어야되나 아 안먹을게요 설명을 한번 봅시다 감자 설명을 보면 나오겠지 텃밭을 감자를 재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대요 아 구워지는거 안되더라구요 낡아서 먹어지나요 설사하는거 아냐 감자 먹으면 아 난 뭐 감자를 생으로 먹어본 적이 난 없어 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 사상에선 먹을 수 없는거 아냐 네 정신적 사상에선 약간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아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재료구 저걸 먹자니 좀 그렇기도 하구요 아 아 한번 가 kab Taxi 어차피 몇 취야 아 다섯 시군요 벌써 날 샀네 자 해뜨는 곳 잘 봐야 돼 해뜨는 곳. 지는 곳을 지고 있죠 자 서쪽 서쪽이고 그럼 요쪽이 북쪽이라는거지 자 서북 자 서쪽이고 동쪽 자 저쪽이 동쪽이고 자 서쪽 그러면 이쪽이 북쪽 자 됐죠 서쪽 북쪽으로 갑시다 서쪽 북쪽 감자를 먹었나? 아니 생감자를 먹었다고? 자 일단 주변 섬을 볼게요 주변 섬이 만약에 한쪽에 섬이 없다 그럼 내가 어느 구석이 있는거야 자 볼게요 야 이거 양쪽에 모든게 다 있군요 전체 맵 중에 한가운데 어느 가운데 쪽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죠 일단 어느 한쪽 치우쳐있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아 이러면 더 안좋은데 사실 아 더 안좋지만 네 됐어요 일단 됐고 자 끈하나 끈하나 끈 끈 끈 끈 있나? 끈이 없네 끈이 없네요 끈이 없네요 끈이 있어야 됐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저 아 저번에 그 후원해 주신 걸로 맥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인재이해치님이 후원해 주신 걸로 맥주 사가지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감자 감자였군요 어 음 어 어 아 아 물을 엄청 빨리 달아 상어 오지 마라 상어 오면 망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 아 경작은 가능해요 경작은 가능하는데 굳이 경작을 자 됐고 요것도 나름 귀하죠 야자 수입 야 야자도 없네 이제 큰일났네 야자도 없어요 됐습니다 하나 아 끈이 없어서 이거 일단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끈 두 개만 나와주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끈 두 개만 딱 나와주면 아 어디 없을까 여기 없고 아 참 여기에 뿅 아씨 안 나오네 와 진짜 개털이군요 여기 가져갑시다 둘 셋 하나 더 하나 더 빨리 갑시다 알았어요 알았어 뭐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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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수 머리 나름도 귀하죠 없다고 생각합시다 갈게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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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천... 돌... 도어... 이거밖에 없나? 아... 큰일났네 이거. 잠깐 잠깐 큰일났네. 아... 아, 먹어주고...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. 일단 끈이 없어서... 또 버릅시다 아컨은 사실 필요없죠 붕대도 그닥 필요없고 천하나 필요해요 만원경 필요하고 됐어요 감자 냅두고 갑시다 혹시나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볼게요 음 야야야 목마르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목말라요 목말라요 에 피답니다 피달아요 피달아요 어디든 먼저 갑시다 어디든 아무데나 좋아 아무데나 좋으니까 먼저 갑시다 오우 자자자 야 반대로 가 잠깐만 잘못 만들었어 잘못 만들었어 잘못 만들었어 잠깐잠깐잠깐 미치겄네 진짜 아 나 진짜 반대로 가고 있어 잘못 만들었어 아 나 진짜 잘못 만들었어 아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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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방향이 있어가지고 아잠깐 아잠깐 미치겄네 야야야야야야 아잠깐 이러다 있어요 자 됐고 방향이 봐 방향이 반대였어 아이차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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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아 됐고 아 저 웃겼다 자 갑시다 아 또 여기다 해놨니? 가운데다 해야지 아니 삐딱하게 가잖아 이러면 또 가운데다 했어야 되는데 또 미치겄네 이러면 또 옆으로 가죠 옆으로 삐딱하게 가죠 또 아 일단 갑시다 일단 갈게요 아 돌검네 여보 삐딱해 지금 방향이 자꾸 돌아가요 이게 이 방이 진짜 안맞아 좌우가 안맞아 일단 큰 섬이니까 일단 저리로 갑시다 어우 막 돌아 막 돌아 막 돌아 야 상어 청새치군요 아이 저거 고기 많이 나오는데 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고 어 보스가 지금 어디라도 보스가 보이면은 무조건 처리를 해야 돼 또 언제 만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건 거의 고기죠 거의 고기 가죽을 안줬나? 아 네 방향 그런거 같아요 예 주작 편의성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가죽 그죠 가죽 안줬죠? 네 맞어 맞어 오로지 맛있게 생겼잖아 딱 봐도 맛있게 생겼잖아요 갈치 같은 느낌이라 갈치가 되게 껍질이 되게 얇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아 근데 배가 작으니까 확확 움직이네 확실히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 무기 할만한거 창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고 하나 끝났는데 저번 갈치 얘기하니까 하는말인데 아내가 갈치조림을 한번 했거든요 갈치조림 한번 했는데 갈치조림 맛있잖아 진짜 맛있잖아 아내가 이제 갈치 바르기 좀 힘들잖아요 이제 자기 먹으려고 이제 예쁘게 싹 발라놓은거야 싹 발라놔서 뭐지 옆에 딱 놔뒀는데 내가 그거 호랑 다 먹었거든 싸웠잖아 싸웠잖아 아니 갈치 바르는거 먹었다고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남편이 먹을수도 있잖아 갈치 바르는거 좀 갈치 바르는거 좀 아니 먹을수도 있잖아 이거 뭐 아니 그래 미안하긴 한데 이걸 먹을수도 있잖아 아 뭐 아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잘못했어요 아 그냥 몰래 먹었 그냥 뭐지 약간 약올리면서 먹을건데 내가 또 약올리면서 먹었더니 삐져가지고 한참가 슬리다 그것도 아 갈치 아픈 기억이 있어요 웃겼어 아 근데 재밌었습니다 갈치 뺏어 먹으면서 맛있거든 갈치가 또 목말라 일단 목말라 이리와 배는 안고파요 심지어 근데 배는 안고파요 목이 너무 말라 자 일단 만듭시다 지금 먹으면 안되겠지 일단 요거 내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됐고 내려놓고 잘 열어놔야되 이거 됐구요 어 섬유율 아홉개나 있어? 어 아 내가 먹으려고 먹은게 아니라 나 먹으라고 해놓은 줄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자 됐고 막대기가 없군요 막대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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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잘 발라줘요 저 그런거 잘 발라줍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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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죽겠어 어 어우 무섭게 노려보죠 와우 저거 갑바 있는데 갑바 봐 장난아닌데 와 자 하나 투박하나 뭐야 투박하나 활 왜 만들었나요 지금 아 미치겄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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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박하나를 내가 아 진짜 자 자 알따따라 하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알따따라 해가지고 지금 투박하나를 만들어버렸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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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활을 내가 쓴 적이 없죠? 이렇게 된거 활 써? 제가 이 게임하면서 활을 써본 적이 아무 한번도 없는데 활 한번 씁니까? 아 참 야 끈이 없다 근데 잘 물 먹었고 하하 활 만들었으니까 화살 한번 만들어서 그러게요 현대인처럼 살아야지 일단 활 좀 내려놓고 아 링이 아까부터 올라왔어요 기운이 보일차 너무 찐해 어우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이상하게 갈치 얘기 왜 하는거야 내가 지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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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자 됐고 아 뭐야 아야야야 아야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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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아 겁나 맞아요 아 진짜 아파요 아 자 피피피피 피 절반 날라갔네 아유 야 도망가 아유 아 지금 알딸딸래서 모르겠다고 지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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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요 됐어요 아유 일단 내려놓고 물도 만들자 아 좀 만들자 제발 만들고 아우 됐네요 됐네요 발전이 안 돼 이제 발전은 없죠 이 나이에 요즘 갱년기 와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마음이 서글픕니다 요즘에 나 먹어 코코넛 그거는 TV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그건 아 있죠 연관성 있죠 돌 어 필요없는거 좀 뺄게요 자 됐고 일단 피가 너무 달았죠 피가 너무 달아서 야 물 일단 물 좀 하나 자 뱀 자 뱀 뱀이 있으니까 요즘에 진짜 회식도 안하고 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한 캔 먹어도 이게 취하네 두 개 만듭시다 지금 여기 어 뱀 뱀이 문제죠 뱀이 문제죠 그러면 선 파밍은 안되네 선 파밍은 아직 안했군요 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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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밖에 없네 자 쉘터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쉘터 쉘터 하나 만들어주고 자 운막 운막 운막도 끈 필요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해가 어디 올뚜리 졸았나 해지는 방향을 봤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물 좀 찾겠지? 물 좀 찾겠지? 됐고 자 잡시다 아 뭐야 투박한 창을 왜 만들었어? 불도 없어 지금 아이 창 괜히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대기야 이 막대기 물이 지금 물이 지금 아 물보다 지금 피가 너무 심해요 이게 피가 80%까지 올려야지 80%까지 올려야지 피가 차니까 그게 좀 부담이야 다른 것보다 자 빠른 쉘터 자 첫째 장 잠자기 아니에요 8칸입니다 상급은 8칸이에요 일반은 5칸인데 상급은 8칸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아 떡볶이 아 떡볶이 아 그런가요? 80% 80%라고 봤는데 아 그 아 그 아 그 다섯 칸이 맞나보다 아 맞나보다 그러게 그 80%라는 게 다섯 칸인가 보다 아 그러네요 글쎄 한번 해봅시다 80%라고 봤거든요 80% 아 물이 없냐 물이 없어 물이랑 음식이 없어 문제는 음 사냥을 좀 다닐게요 일단 자 8개 아 아니요 지금 캠은요 캠은 이제 뭐죠 한잔 할 때 보리찬 한잔 할 때 고때만 거의 키를 키고 있어요 야 자 저거 먹으면 좀 든든한거지 아 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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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까 잠깐 아빠 아까 잡지 않았나 아까 잡아 아빠 잡았잖아 아빠 그쵸 아빠 잡았잖아 아까 아까 잡았네 저기있죠 이거 먹으면 되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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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저 여기 먹읍시다 하하하하 깜빡했네 이거 잡았다는 것도 깜빡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깐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개 턱 받쳤네요 턱 받치니까 끄덕끄덕 안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에임이나 이런게 완전 망가지는데 아이고 자자자자자 장작불 해 딱 해주고 어 불쏘시개 만들어 봅시다 아마 그럴거에요 지금 그 바위가 턱받쳐서 그런거 같애 아 좀 해라 아 좀 아 좀 아 냉장 냉장고에 냉장고에 한 캔이 더 있긴 한데 이거 하나 하나 더 질러 물차 한잔 더 해 물차를 한잔 더 해 아 좀 갈등 되네요 그 알지 그 약간 부족한거 약간 부족한거 알죠 아 살짝 부족했는데 내가 요 요리는 또 잘하지 봐봐 요런 컨트롤는 잘합니다 어 방송에 갈수도 있어요 저번에 하핰 아니 뭐 화장실 갈수도 있는거지 뭘 자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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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한번 갑시다 배가 좀 위치가 애매하네요 왜 이렇게 위치가 있지 근데 아직까지 이번 상어를 한번도 못봤어 문 좀 열어라 좀 어 야 원래 여기 있는텐데 어? 여기 있네요 특이하게 필요없고 아 손전등 필요없지만 피피아 안 챙겨왔던거 같아요 챙겨왔나? 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아 물 진짜 빨리 떨어지네 하여튼 와 물 진짜 빨리 떨어져요 와 물 진짜 빨리 떨어져요 와 물 진짜 빨리 떨어져요 와 야 야 근데 천이 없어 지금 천이 없어요 천 있나? 아까 천 세개 다 쓴거 같은데 천이 없어 천이 없어 아 물이 너무 빨리 떨어져 하하하하 좀 취해 아 지금 취해 아 그런가요? 좀 취했습니다 하하하하 솔직히 살짝 지금 하하하하 좀 매려워 하하하하 죽었어 제가 이따가 마눅스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은 아 참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하하하 땜목 아 이거 빼자고 아 아 아니야 섬 한번 돌면 나올거야 섬 한번 저장 한번 하고 섬 한번 싹 돕시다 나오겠지 저장 한번 하고 돌아볼게요 보통 있거든 밖에 이런데 있잖아요 보통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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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있을거야 음 이런다고 보이진 않겠지만 음 하하 짐 갔다 오라고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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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봐봐 있잖아 있잖아 됐어요 됐어 일단 됐고 왕계에 어그로 끌지 맙시다 어우 자 하나 또 챙겨 놓고 끈이 문제군요 또 끈 하나 둘 끈이 또 문제인데 끈 하나 저장하고 갈게요 저장 자주 해야 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죽은 열 잘 없어 아 비상시장 먹어도 되나요? 아 비상시장 먹어도 되나요? 비상시장은 제가 웬만하면 안 먹는데 잘 비상시장은 제가 웬만하면 안 먹는데 잘 비상시장은 제가 웬만하면 안 먹는데 잘 자 됐고 하나 내놔 자 됐고 하나 더 세 개만 더 캐면 되죠 이제 음 음 음 음 자 코코넛도 최대한 최대한 합시다 최대한 뭐 음 음 음 음 음 좀 피처를 담아서 어휴 고수 고수시군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휴 됐어 어우 자 아 하하하하 어휴 됐다 어휴 됐다 됐다 맞지 아 아 아 아 아 결국 이렇게 주워야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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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 끈이 하나 돼있고 갑시다 아 아 피가 안차 피가 안차 자 둘 세 개 아 돌 세 개 미치거네 도로 언니 뭐 있죠 옆에도 놓는게 좋긴 한데 왜 안될까요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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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정리 좀 해라 뿅 됐다 됐다 자 맨손 자 두개 하면 좀 살만 하죠 됐어요 됐어요 아 자 피 아까 고기 하나 작은 뱀 고기 어 아야야 자 됐어요 자 80% 찼어요 자 양 오죠 왔네요 자 됐고 아 자 맘 편한 아 그쵸 섬유입으로 해야죠 일단 편한 일단 편한 피 좀 채우면서 가능하면은 어 뭘 해야 될까 이거 너무 맘에 안들어 지금 일단 너무 맘에 안들고 다시 한번 해 줍시다 제대로 이번에 제대로 해야지 망치 어디갔니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아 약간 이게 마음대로 참 안되는지 자 가운데 가운데 거기 아니루 아니 거기 아니라 어 그치 여기죠 방향 됐어 됐어 저는 이게 80% 로 이해해서 이제 이해했던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의미였죠 저기 갔다 왔고 저기도 하나 있네요 음 아 지금 피가 너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개가 쟤가 제일 무서워 쟤 쟤가 제일 무섭습니다 쟤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뭐죠 뒤치기만 잘 할 수 있다면 음 참으로 아마 못 쫓아올 겁니다 지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물론 못 들어오니까 일단 파밍을 갈게요 아 또 있네 음 음 음 음 음